374만 원.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한 학기 평균 등록금입니다. 14년 사이 5만 원 올랐습니다. 사실상 동결이 돼 온 거죠. 이걸 교육부가 풀기로 했습니다. 지금도 학교 측이 마음을 먹고 올리려면 올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는 재정지원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습니다. 대학 측은 그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야만 받을 수 있던 국가 지원 방식을 등록금 인상과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중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. 이제는 오를 겁니다. 지금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한 학기에 6만 원, 연간 12만 원 내외 어찌 보면 그리 많지는 않은 수도 있는데 현재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또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그 체감이 달라질 겁니다. 물가 상승률이 높건 낮건 간에 그 상승률보다는 50% 정도 더 보태져 올라갈 겁니다. 교육부도 이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을 놓고 볼 때 그 형태가 사립이든 국립이든 간에 국가재정은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 지원이 돼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등 이참에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싶습니다.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.